안녕하세요. rt가 보이는 rt보입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를 사전 예약해서 받아보고 3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S10 5G에서 갈아탄 사용자로서 S20 플러스의 사용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고가가 135만원으로 웬만한 대형 가정과도 맞먹는 가격이어서 사실 최근 들어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바로 구입하기에는 얼리 어댑터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리뷰해드리고 싶어서 카드 할인을 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무리를 해서 자급제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갤럭시 S10이 198g으로 다소 묵직하고 무게감이 나갔던 것에 비해 S20 플러스는 186g으로 12g이나 가벼워져서 확실히 한 손에 쥐고 들고 다녀도 부담이 덜했습니다. 물론 지상파 D&B가 빠지거나 알림 LED도 빠지는 등 몇가지 관련 부품이 제외되긴 했지만 이런 젤리 케이스를 씌우고도 크게 무겁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기에 성능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었는데요. 긱벤치의 경우에는 싱글코어 점수는 S10과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멀티코어의 경우 다소 큰 차이가 벌어진 편이었고요. 3D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테스트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S10에 비해 그래픽의 버벅임이나 프레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점수의 경우에는 S20 플러스는 다른 스마트폰보다도 가장 높은 월등한 점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확연히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최대 성능, 최대 밝기로 30분 정도 즐겨봤는데 발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온도가 33도 정도여서 게임을 하더라도 뒷판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S10에 비해서도 훨씬 부드러운 그래픽을 즐기실 수 있겠지만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를 느끼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S20 시리즈는 S10과 같이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을 전면 디스플레이 하단에 탑재했는데요. S10의 경우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편이어서 지문인식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낮은 얼굴 잠금 해제와 패턴 잠금을 사용했었는데 S20 플러스의 경우 S10에 비해 월등하게 지문인식률이 개선되고 얼굴인식의 경우에도 어두운 곳에서도 나름 잘 되는 편이어서 드디어 패턴 잠금 해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본체 뒷면이나 옆면에 있는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이 더 편한 것 같기는 합니다. 화면에 어느 부분이 지문인식이 될지 의식을 하고 손가락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문인식 부분을 따로 보지 않아도 감각으로 누를 수 있는 이런 후면 또는 측면에 위치한 지문인식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S20 플러스는 지문인식률이 전작보다 확연하게 개선되어서 앞으로의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이 더욱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6.7인치 크기의 20대9 화면 비율로 세로가 다소 많이 길어진 형태여서 게임을 하면 카메라 펀치홀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긴다든지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볼 때도 화면을 꽉 채우려 확대하면 그만큼 잘려나가는 부분이 많아 영상을 보기에는 다소 불편한 요소도 있긴 했지만 가로폭이 그만큼 좁아졌기에 한 손에 쥐고 사용하기에는 더 편리해진 장점이 있긴 합니다. 화면 터치시에 오는 진동 피드백, 캡틱 반응도 S10이 터프하고 강렬한 느낌의 진동이었다면 S20 플러스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진동감이어서 터치 입력시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진동 피드백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S20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120Hz 주사율은 60Hz로 사용할 때보다는 물론 배터리 소모가 빠르겠지만 라이트하거나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와이파이 사용 없이 5G 모드로만 사용해도 디스플레이 사용시간을 기본 3-4시간 이상은 버텨주기 때문에 하드한 사용자가 아니시라면 배터리 절약을 위해 굳이 120Hz와 60Hz를 오갈 것 없이 120Hz로 고정하셔서 부드러운 화면을 마음껏 즐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6.7인치의 화면에 과연 120Hz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있기도 했지만 확실히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거나 웹브라우징을 할 때 화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눈에도 보기 편하고 120Hz에 적용되었다가 다시 과거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아가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FHD 해상도까지만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점은 아쉽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WQHD 해상도도 펌웰 업데이트를 통해 120Hz를 지원한다는 루머도 있긴 하고 FHD 해상도로 사용을 해도 불편함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해상도와 주사율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버튼은 기존 S10과는 다르게 버튼이 모두 오른쪽으로 정렬되었고 볼륨 조절 버튼이 위쪽 전원 버튼이 아래쪽에 위치해서 화면을 켜고 끄는 조작이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 쥐었을 때 엄지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어 손가락 동선의 큰 이동 없이 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켤 수 있어 편리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초기에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 버튼으로 맵핑이 되어 있어 당황하긴 했지만 설정에서 전원 끄기 메뉴로 변경이 가능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스테레오 스피커이긴 하지만 하나는 디스플레이 전면 상단 수화부에 있고 하나는 본체 하단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하단의 메인 스피커에 손이 닿거나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스피커를 막지 않도록 의식을 하며 스마트폰을 잡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에도 화면 상단 전면에 이 스피커가 막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차라리 전면 위아래에 스피커를 배치해서 스테레오 효과를 더 높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AKG가 튜닝을 해서 소리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갤럭시 버즈의 경우에도 그랬는데 삼성 제품의 스피커나 이어폰들이 전반적으로 고온 부분이 날카로운 느낌으로 튜닝되어서 제가 듣기에는 귀가 많이 따가운 경향이 있어서 불편하긴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베이스는 약한 느낌이고 볼륨을 높여서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면 소리가 다소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와 관련한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취향의 차가 커서 픽셀4의 스피커와 비교해서 음악을 잠깐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큰 볼륨에서는 소리가 찢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S10에는 있었던 3.5mm 이어폰 잭이 빠진 건 정말 아쉽긴 하지만 최근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플러스 등 코드리스 제품들도 음질이 많이 좋아졌고 통화 품질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데요. 인덕션 디자인에 툭 튀어나온 카메라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카툭 튀는 이런 젤리 케이스로도 간단하게 보호가 되긴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S20 울트라의 거대한 인덕션 디자인보다는 예쁜 것 같아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초기 펌웨어에서 포커스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진행된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그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각으로 촬영시에 발생하는 특유의 왜곡들은 설정을 통해 자동으로 후보정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세로로 길쭉해지는 왜곡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왜곡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10과는 왜곡면에서는 눈에 띌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울트라처럼 100배 줌은 안되지만 소프트웨어 방식의 30배의 디지털 줌은 신기하긴 한데 20배 이상 특히 30배 줌으로 가면 카메라가 조금만 움직여도 잡히는 부분이 확 틀어지고 그 과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화면이 어지럽기도 하고 특히나 손떨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30배 줌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하시려면 손이 흔들리지 않게 잠시나마 손에 힘을 꽉 쥐고 정신을 집중하는 고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이 부분을 보며 확대한 부분의 위치를 파악하여 촬영하면 그래도 편하긴 하지만 역시 손떨림이 심하거나 피사체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면 촬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30배 줌이나 100배 줌은 신기한 기능이긴 하지만 과연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울트라는 써보지는 않았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의 30배 줌도 그다지 실용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울트라를 사지 않고 가볍고 더 저렴한 플러스를 구매한 게 저에게는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슬로우 모션은 동영상 촬영시 120px 해상도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터치해서 직접 포커스를 잡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슈퍼슬로우가 아닌 일반 슬로우 모션의 경우에도 오토포커스의 속도가 느리거나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슈퍼스테디 기능과 관련해서는 기본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때에는 전작인 S10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흔들림이 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슈퍼스테디 기능이 켰을 때는 기본 동영상 촬영보다는 흔들림이 감소되긴 하지만 S10과 비교해서는 약간 개선된 것 같고 다만 FHD 해상도까지만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야간 모드 촬영 시에는 야간 모드 설정이 S10처럼 왼쪽으로 넘기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보기 탭으로 들어가야 설정이 가능해서 야간에 풍경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야간 모드로 촬영할 때는 최대 10배 줌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10배 줌을 이용해서 촬영할 때 저같이 손떨림이 심한 사람의 경우 피사체를 고정해서 촬영하기도 힘들었고 때문에 촬영 결과물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손떨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카메라든 손떨방이 없다면 정말 쥐약인 건 함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약간의 빛만 있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 촬영 후 보정이 된 결과물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편이었고요. 라이브 포커스 기능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값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주변 풍경들이 부자연스럽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S10의 라이브 포커스 촬영 결과물이 확대하더라도 자연스러워서 더 만족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확대하지 않는다면 포커스 기능은 사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싱글 테이크 기능은 신기하고 셀카를 촬영해서 가끔 건질 사진이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각도를 잡고 잘 찍은 다음에 나중에 보정해주는 것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용자의 결과물을 더 축적해서 싱글 테이크의 소프트웨어가 점차 업데이트가 된다면 더 좋은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한 번에 여러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는 신기한 기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었지만 S20 플러스를 짧게나만 사용해본 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